첫 번째, 어리버리 부부간첩 최정남 강현정 엔엘계열 운동권단체 울산연합의 정대현을 북한에 포섭하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북한 35호실 소속간첩 최정남 강현정 부부 이들은 무려 10년이나 철저한 간첩훈련을 받았습니다. 평양정치학교와 순환초대소에서 혹독한 체력단련, 생존훈련, 통신훈련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서울시민으로 위장하기 위해 한국의 드라마와 오락프로를 시청하고 서울표준어를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권총 두정과 3천만원가량의 공작금, 가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난파되었죠. 그러나 10년의 훈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굉장히 어설픈 간첩이었다고 하는데요. 버스에서 요금을 내고 잔돈 꺼내는 법을 몰라 불안에 떨기도 했으며 생리대와 기저귀를 구분하지 못해 생리대 대신 기저귀를 사기도 했죠. 또한 북한에서 서울 출신 교관에게 서울말 훈련을 받긴 했지만 서울말투가 서툴렀다고 합니다. 97년 8월 중순에는 최정남이 식당 아줌마에게 말을 걸었다가 젊은 사람이 말투가 좀 이상한데? 라고 면박을 들었고 이에 강현정이 급히 남편을 데리고 나가기도 했죠. 무엇보다 이들의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난파된 지 세 달 만에 정체가 들통나버렸는데요. 이들은 NL계열 운동권인 울산연합의 정대현을 북한에 포섭하기 위해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김영환 소개받고 왔다. 북에서 왔으니 통일사업을 위해 함께하자.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정대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인데 간첩사건을 터뜨려서 부품으로 당선시킬 셈이구만. 아무래도 북한에서 온 게 아니라 안기부에서 나를 검거하려고 함정을 파는 것 같군. 그래서 정대현은 1997년 10월 21일 간첩신고를 한 뒤 남녀 2명이 찾아와 북한에서 왔으며 북으로 함께 가자고 말했다며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 기자회견으로 안기부의 자작극이 탈러나서 역풍을 맞게 되겠군. 하지만 안기부는 프락치를 보낸 적이 없었기에 오히려 안기부는 간첩부부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게다가 최정남 강현정 부부는 한국 실정에 너무 어두웠습니다. 대대적인 기자회견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는 평소 뉴스나 신문을 보지 않은 탓에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몸을 숨기기는 커녕 또다시 정대현에게 접근하는데요. 기자회견 보도 후 6일 뒤 이들은 정대현을 만나기 위해 울산 코리아나 호텔 커피숍에 무방비 상태로 찾아왔습니다. 당시 커피숍에 있던 30여 명의 사람들은 모두 안기부 요원들이었고 잠입해 있다가 이들이 나타나자 일제히 권총을 빼들고 이들 부부를 겨냥했죠. 요원들이 덮치자 강현정은 여보라는 외마디 소리를 냈고 최정남은 별다른 반항 없이 수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현정은 접선 전 독약 앰플을 통째로 먹었고 잡히고 나서 화장실에서 대변을 눈 뒤 대변에 섞여 나온 앰플을 깨물어 먹어버리는데요. 이 앰플은 액화 청산가리가 들어있어 조금만 들이마셔도 사망하기 때문에 그녀는 즉사했죠. 하지만 남편 최정남은 전향하여 자신들의 간첩 임무에 대해 증언하게 되는데요. 그의 증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이 전국 각지의 무기를 은닉하고 서울 지하철망을 파괴할 방법을 입수한 것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서울 지하철망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또 다른 간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서울 지하철 동작설비분 소장 심정우. 그가 무려 40년이나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한국의 철도와 지하철 시설 정보를 북측에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심지어 심정우는 남파간첩이 아닌 대한민국 출신으로 중학생 때부터 북한에 포섭되어 간첩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암호명은 철마산 66호. 중학교를 졸업하면 교통고등학교에 들어가 철도청에 들어가라. 내가 철도청에 들어가. 유사시 철도를 마비시키면 남조선 해방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철도 주요 부분을 장악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알아놓으라. 그는 북한의 지령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특수부대장교인 아들을 이용해 폭발 재료와 장비를 가져와 은닉하였고 동생 심재만, 육촌 심재훈과 심재천, 숙모 김유순까지 포섭하여 가족 간첩망을 구축해왔습니다. 이 어리버리한 간첩부부가 체포되지 않았다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한편 최정남의 증언으로 밝혀진 또 다른 포섭간첩이 있었는데요. 바로 서울대 사회학과 고영복 교수였습니다. 고영복은 경남 앞량군에서 태어나 서울대를 졸업하고 이화여대와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는데요. 또한 한국사회학회장,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초대원장을 지내며 사회학계 권위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었기에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화여대 강사로 재직하던 1961년부터 1997년까지 36년간 북한공작원과 수차례 접촉했지만 이들 부부의 체포로 인해 덜미가 잡히고 말았죠. 두 번째,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흥분하다 들켜버린 여간첩, 최수정. 최수정은 여성임에도 무려 7개의 간첩망을 지도하고 관리해온 거물급 간첩이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1945년 함경남도로 이주한 그녀는 간첩양성소에서 3년간 공작원 전문교육을 받고 난파되었죠. 그녀는 3개의 가명을 사용하며 총사회에 걸쳐 국내에 침투했는데 4차 침투 당시 통영 미륵도해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이후 대전으로 이동했죠. 하지만 4차 침투한 지 고작 두 달 만에 대전선화동 하숙집에서 경찰에 검거되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는 거물급 간첩치고는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대전역 앞에서 열린 북벼만행 규탄대회를 보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김일성을 규탄하고 김일성 화형식을 하는 모습에 격분하게 되죠. 그리고는 하숙집에 돌아와 이것에 대해 얘기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하숙집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된 것이었죠. 조사 결과 채수정은 혈연, 지연, 학연을 이용해 국내 인물들을 포섭하여 형성한 7개의 간첩망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녀에게 포섭된 인물 중에는 당시 집권당의 기획조정실 간사, 대학교수, 국회 재경위 전문의원, 서천지역 국민학교 교장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들과 함께 노동자, 농민을 대상으로 한 지하망을 확대 구축했죠. 7개의 간첩망들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유포하면서 사회결환을 기도하고 군사기밀과 핵심 산업시설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는 간첩활동을 했습니다. 채수정은 1975년 5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이듬해 51세의 나이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이앤나르기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어요? 2023년 1월, 민주노총 간부 4명이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고 북한 지령에 따라 노조활동을 빙자한 간첩활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는데요.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공개 처형하고 마약을 미매하여 번돈으로 사치와 향락을 벌이는 김대지를 숭배하는 거대한 사이비 집단 북한. 이런 정신나간 집단과 휴전상태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이유로 이런 간첩들의 편의까지 봐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 민주노총 간부 간첩사건은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규모로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보고문 등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PC 문서 파일에 있던 북한 지령문은 3중 잠금장치가 걸려있었는데요.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암호가 풀려 해독되었죠. 새벽까지 야근하던 국정원 직원이 문서 파일 중간에 32자의 글자열을 발견했고 이를 한글 키보드로 입력하자 구슬은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나왔다고 합니다. 북한이 내린 지령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이태원 압사사고 추모를 빌미로 정권 퇴진을 외쳐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하는 한편 집권 세력을 압박하여 이남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어라. 옛 통합진보당을 장악하라. 한미동맹은 전쟁 동맹, 남북합의 이행 등의 구호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 정부청사, 대통령 자택 주변에서 지속적인 시위를 조직하여 전개하라. 청와대 등 주요 통치기관에 대한 송전망 체계 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라. 화성, 평택 군사기지, 화력발전소, LNG 저장시설, 항망 관련 비밀자료를 수집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라. 어딘가 익숙한 문구들이죠? 이게 북한의 지령이었다는 게 소름이 돋습니다. 한편 해당 민주노총 간부들은 2017년 9월 함보디아 푸논펜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촉하여 북한의 조설로동당에 가입했는데요. 이들은 또한 2021년 평택과 오산의 주한미군기지에 들어가 군사시설을 둘러보고 사진을 촬영하여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게다가 공작활동의 대가로 중국에서 북한공작원으로부터 1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았다는데요. 그지 나라답게 공작금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재산이 6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된다는데 기쁨조 소고살돈 아껴서 공작금이라도 더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또 남파간첩들한테야 큰돈이겠지만 고작 천만 원 벌려고 이런 짓을 벌인 민주노총 간부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들을 이해하려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쓴 듯한 댓글들입니다. 정상적인 진보주의자라면 북한역의 버튼이 눌리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진보주의자라면 독재자 김대지 3인방을 욕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진보주의자라면 종북주의자들을 함께 비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